제일 먼저 4기 조선열전에 나타난 폐수위치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정규철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철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시고요 또 상생문화연구소 역사편집실장을 맡고 계시고 주된 관심 분야는 하가점 하층문화입니다 선생님 소개가 잘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청하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통합박사과정에 있는 정규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4기 조선열전에 나타난 폐수위치 고찰인데요 4기 조선열전에 한나라와 이만조선의 경계로 알려진 폐수가 등장하는데요 두 나라의 국경으로서 폐수가 등장하지만 이 폐수에 대해서 조선시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위치에 대한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논란거리입니다 이 폐수위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영토 사이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고대 영토가 역사 영토가 어디까지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역사의 영역이라는 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수위치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폐수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한반도설, 요동설, 요소설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반도설은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으로 대별되고 있고요 요동설은 원의하, 훈하 또는 요하 이렇게 설정하고 있고요 요소설에 있어가지고는 대능하, 나나, 조백하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내 다수설은 충천강설과 압록강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것이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제국 이전의 폐수위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게 되면 조선전기에는 한반도설이 통설이 됩니다 세종실록을 보게 되면 대동강이 폐수가 되고 그다음에 압록강, 동국여지승남에서는 압록강이 폐수가 되는데요 조선전기는 대체적으로 대동강이 폐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중기의 영조 이후에는 한반도설과 함께 요동설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로 수많은 여러 학자들이 문헌을 분석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반도에서는 폐수가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요동, 지금 요령성, 해성지역의 원의하 관산사서에서는 폐수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폐수설을 보게 되면 대동강설, 청천강설, 압록강설, 나나설, 원의하설, 혼하설, 요하설 이렇게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폐수고정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고대부터 요동의 위치가 변함이 없다는 고정관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수선의 수도는 한반도 평양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당연히 폐수도, 고수선의 수도였다고 생각하는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에 집중되게 됩니다 이 한반도 중심 역사지리 비정은 대일항쟁기 일본인들의 반도사관을 고착시키는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 주류역사학계에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대 이후 폐수유치된 연구의 현황을 보게 되면 일제 관학자들은 초기에는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등 여러 설을 제기했었는데 식민정처에게 따라서 대동강설로 통설화됩니다 광목 이후에도 반도설, 요동설, 요소설 등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학계의 대다수는 폐수유치에 대한 통설이 압록강과 청천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현대 학자들의 대표적인 설을 보게 되면 청천강은 이병도로 대표되고 있고요 이병도와 송호정으로 대표되고 있고 압록강은 수다스오키치라든가 노태돈 그 다음에 원희아는 신체오와 정인보 훈화는 서영수, 박준영 그리고 대능아는 리진인, 나나는 윤내연 그 다음에 조백한은 최근에 임창경 박사가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폐수유치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설이 없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나나 위치에 대한 제설이 지도를 펼쳐놨는데요 지금 포인터가 있는 곳이 조백하고요 그 옆이 나나, 그 다음에 고위가, 그 옆이 대능아 그 다음에 요하, 훈화,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니아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심지어는 임진강까지 조선시대에는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철 연구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4기에서는 이만이 조선으로 도망칠 때 서쪽에 요동고세를 나와서 폐수를 동으로 폐수를 건너서 상하장에 머물렀는데 그 후에 준항을 쫓아내고 왕험성에 도우를 했다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평안도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평양 서쪽으로다가 방금 얘기한 서에서 동으로 이 지명들이 위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부터 평양까지 거리가 기껏해야 백리가 될 듯 말 듯 합니다 그러면 그 백리 안에 거기가 상하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는 그럼 이만이 처음에 도망쳐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러면 바로 수도 옆에다가 망명자의 세력을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안부에는 상당히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는 요동고세가 있고 폐수라는 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옆에는 바로 서해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공간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설 연구의 문제점은 일단 그런 공간적인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도 역시 근현대 폐수 위치에 대한 문제의 가장 큰 기저에는 바로 요동반도와 요동지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군용관념인데요 송호정의 우리나라 구선연구자의 대표자로 언급되고 있는 송호정의 대표적인 말인데요 폐수는 압록강 이나무의 한반도 서북지방에 위치한다 하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동지역은 현재 요동반도가 변함없는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기 조선열전의 폐수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과 위치에 대해서 한나라가 일어나서 요동지역 조선을 잠시 진나라가 침입을 했었는데 한나라가 일어나서는 그 지역이 멀고 지키기 어려워서 옛날 요동의 옛 요세를 수리하고 폐수를 경기로 삼아서 연에서 관할하게 하였다 했는데 이 연나라라고 하는데 한나라는 군국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지방제도의 나라야라는 연국이라든가 조국 이런 식으로 국자를 붙이는 지역 행정구역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전국시대의 연나라고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는 인만조선과 하나의 경계였고 그 다음에 이만의 조선을 망명 경로는 요동의 조세에서 폐수를 건너서 상하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폐수 위치가 한반도로 나타나게 되느냐 중국 문화를 보게 되면 역도에 있는 수경주에서부터 폐수 위치가 확 달라져 버리는데요 중국에서 한반도로 확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경주는 역도원이 수경이란 책을 보고 그 책에 대해서 주석을 달은 서적입니다 그런데 그 원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폐수는 낭남군 누방연에서 나와서 동남쪽으로 흘러 임폐연을 지나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간다 한마디로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한서 지리지에서는 낭남군에 폐수가 있는데 이 폐수가 낭남군 서쪽으로 흘러서 증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을 폐수가 서쪽으로 흐른다고 이해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역도원이 수경주에서 얘기한 것을 동조하게 됩니다 설문의 해자를 보게 되면 폐수가 낭남군 누방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한나라 시대의 문안에서는 폐수가 전부 동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위 시대의 역도원은 이 수경을 주석을 하면서 옛날에 연나라 사람 위만이 폐수수저로부터 조선에 이르렀다 만약에 폐수가 동으로 흘렀다면 폐수를 건너지 못했다 그리고 그 땅은 지금 고구려의 도읍인데 내가 그 나라 사실을 만나 물어보니 그 성이 폐수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그 물은 서쪽으로 흘러 낭남군 옛 조선현을 지낸다 지금과 옛까지 생각해 볼 때 수경의 기록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해서 한나라 시대의 폐수의 흐른 방향이 잘못됐다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역도원 수경주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한서 조선열전을 보게 되면 사계 조선열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폐수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면 한서에서는 폐수의 위치가 바뀐 것을 기록적인 모양 주석을 통해서라도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폐수 위치가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수경에서는 동남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얘기했고 설문해제에서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혀 반대의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역도원은 역도원의 시대는 남북조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동시대 인물인 송나라의 배인이 주석하기를 사기 집회에서 주석해서 이 폐수는 동남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사마천은 사기에서 폐수병이 북에서 나무로 흐르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해제에서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경에 저장인 상음은 동남에서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서 주석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폐수가 서쪽으로 증지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이것은 한나라 시기에 이것 역시 주석인데요 이 주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수가 서쪽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낭랑군의 서쪽으로 흐른다고 했지 서쪽 방향으로 흔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역도원은 지금 467에서 527년에 생존했던 인물인데요 역도원의 이전의 모든 책들은 폐수의 방향에 대해서 전부 북에서 남쪽으로 흐든지 아니면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으로 흐른다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근현대에 제작된 폐수 위치설 중에 한반도설과 요동설은 당대의 기록인 한서와 수경, 설문회자 등에서 말한 폐수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문화인 제시한 동쪽이나 동남쪽으로 흐른 강은 요동반도나 한반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와 요동반도 지역의 물들은 대부분 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들이 황해쪽으로 흐르는 물들은 다 서쪽으로 흐르는 물들이지 동쪽으로 흐르는 물들이 없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동반도로 가르는 요소와 요동을 현재 가르고 있는 것이 요화인데요 요화를 경계를 해서 좌측으로 있는 모든 강들은 동쪽으로 흐르든지 동남쪽으로 흐르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동반도부터 한반도 서부지역을 흐르는 물들은 하나같이 전부 서쪽이나 서남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건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상식을 우리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학계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면 폐수가 요동과 조선을 구분하는 경계상인데 그럼 요동이 어디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동지역은 현재 요동반도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요동이다 그건 그런 변함이 사실이다 하는 것이 조선시대나 현재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폐수는 당연히 현재의 요화 서쪽으로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진나라와 한나라식의 요동에 대해서 이것도 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4기 진시황 봉계를 보게 되면 진나라의 영토는 동으로 바다와 조선에 이르고 이어서 바다라는 건 현재의 발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는 임조 강중에 이르렀으며 남으로는 북향우에 이르고 북으로는 황하에 의지하여 요세로 삼고 음산을 따라 요동에 이르렀다 이 음산은 현재 산서정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음산을 따라서 요동에 이르렀다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음산이 끝나는 곳이 현재 내몽골 자치이고 중간, 그러니까 중부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4기 흉류열전을 보게 되면 모든 좌방의 왕과 장서들은 장서들은 동쪽에 거주하고 삼곡군에서부터 동쪽으로 예맥조선과 바로 맞대고 있다 했습니다 이 삼곡군이 어디냐 여기는 현재 북정에서 서북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산과 그 다음에 음산, 그 다음에 연산산맥이 마주치는 지역인데요 북경에서도 상당히 서북적으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곡에서 동쪽으로 바로 예맥조선과 맞대고 있다고 했으므로 당시 예맥조선이 현재 북정지역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시의 요동지역은 현재의 요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현재의 북정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기록인 4기에서 밝히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주황색이 만리장성이고요 지금 빨갛게 원을 한 곳이 삼곡이고 운원에서 얘기하는 위만조선의 수도가 바로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다 하북성 경례입니다 전혀 현재의 요동지역이라든가 한반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인 것이죠 수경에서 얘기하는 요수라든가 모든 물의 흐름이 대부분이 하북성 지형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왕험성이 현재의 창녀지역 지금의 갈석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지역이라든가 지금 노령현 그쪽에 있었다고 하면 그 노령현을 바로 옆을 지나는 것이 나나인데요 나나가 바로 그럼 수도 옆에 국정이 바로 수도가 바로 폐수라고 하는 국정 바로 옆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안보정 상당히 위험한 위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나는 폐수가 될 수 없고 그것보다 더 서쪽에 있는 물이 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북경 동쪽을 흐르고 있는 조백화가 가장 유력한 물이 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폐수 위치에 대한 고증은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당대의 문헌을 중심으로 해야지 후대에 그것이 왜곡된 그리고 지명이 자주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동된 지명에 따라서 폐수 위치를 봐서는 안 된다 당대의 모든 문서들은 폐수 방향이 전부 중국의 하북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대의 문헌에 따라서 이 폐수를 하북성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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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